우브랑 갑시다 여기서 이제 양손검이 땋! 아이 설마 지인을 통해서 가겠다 좋아 얘가 퀘스트 얻어주던가? 일단은 상인 먼저 무게 양손감 없니? 야 파는 시늉이라도 해 승을 잡고 있다 일단은 얘죠 야 배워 그냥 아끼지마 거미 문젠데 거미 감사합니다 한 번까지는 도와주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번까지는 도와주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내 기억이 맞다면은 엄청 적선을 줘도 한 번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단 나가서 너 대화 좀 한 번 하고 마법 지팡이 트롤이 사는 숲 도움 제안 우리는 우리에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너의 가족들은 시클 턴을 찾고 너의 가족들은 가스낭이 조심해라 아 됐고 아 양성검 없이 내가 이걸 풀어 나갈 수 있을까? 자신 없는데 당장 만화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노림을 어떻게 아 일단 다 갔다 가겠습니다 이거 진행 막 하다보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다음으로 못 돌아와요 한참 뒤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가겠습니다 진행을 메인 진행을 최대한 늦게 해야 돼요 어디서 이동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전쟁터 먼저 가고요 무기 내놔 무기 도굴꾼이 있다 둘이냐? 넷이야? 불러와서 앞에 있는 애부터 정리하죠 뒤로 빠져서 얘한테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얘 줘야겠지 그래도 주고요 쏴 쏠 준비해 얘 멀리까지 쏩니다 대게 너무 상인 것 같아 궁수로 진짜 그렇지 저 먹을 수 있던 거 저 상자 기억이 안 나네 넘겨 노림 피했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만들어놨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만들어놨냐 너무 앞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일로 와서 여기서 건들자 야 아직도 해뿌리야 나 뒤로 와서 쏠 준비해 바까면 안 맞으니까 그렇지 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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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림일 노림 좋아 그렇지 누구야 노림이야? 노림이 안 통해 안 통해 지사하게 저 녀석을 노리네 아 그렇지 노림이 안 돼요 다행이다 진짜 잘 막아준다 노림이 진짜 운빨 게임이야 진짜 말이 되냐 이게? 이렇게 혼자 다 피하는 게? 진짜 개 운빨 게임이다 야 장난하나? 일단 때려 노림이 보내야 되니까 무조건 노림이 보내야지 솔직히 말해서 노림이 무조건 달려야 돼 너는 그냥 노 밖으로 달려야 돼 니가 몸 다 대면서 가야 돼 아 잠깐만 일단은 한번 걸어줘야겠다 안 되겠다 성공 맞출 수 있냐 여기서? 45%는 아쉽죠 1 놀이밀 믿겠어 놀이밀 믿겠어 놀이밀 믿겠어 아 쟤 화살 다 썼다 일로 오면은 오겠지? 넘겨 다 썼네 다 썼네 오시고요 다 오시고요 상자를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데 아 아 말도 안 돼 뒤로 와서 한번 때려 그렇지 야 진짜 아름답다 아름다워 해풀 든 찐따 애는 쟤에 비하면 그렇지 노림이는 때려야 되고 해풀 든 찐따 로 마검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상자나 건드려보자 이게 상호작용해서 무슨 먹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내가 오면서도 뭔가 안 먹는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그렇지 스킬을 배워놓고 안 쓴 거죠 평타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거 열어야지 뭐 나왔던 걸로 기억해 그래 이걸 이제 기억했네 아이씨 넘겨 넘겨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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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넘겨 너가 죽여 그렇지 깔끔 허리띠 하나랑 바스타 대검 나왔다 대검 드디어 나왔네 야 이제 밥값 하는 건가 이제 마검사인가 준비해 준비해 야 이거 양손 맞지 검도검이네 그냥 어? 이름이 대검인데 그냥 도검이라고? 아 이게 양손검이구나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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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해 만족해 좋아 화살 내놓을래? 괜히 애매한데서 부족할지 모르니까 죄다 매깁니다 화살 산숲 재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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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 없는 게 너무 좋아 너가 마읍사였던 과거는 있는 거야 너는 순열 공수야 이제 너는 순열 공수야 이제 활 마스터한다 수상함 달자고 활 마스터한다 수상함 달자고 터로를 잡으러 갑시다 자식 호우 오우 얘는 불로 잡아야 되거든요 멀리서 5%예요 5% 마지막으로 이거는 못 걸지 당연히 당연히 못 걸지 걸어도 안 걸죠 마법 아껴야 되죠 일단 넘기고 어 넘겨 지금 버프 거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너무 멀어서 아예 빼두자 아예 빼자 아예 빼서 법사가 한 터라도 쓸 수 있게 아예 빼 이건 노림 잠깐만 일단은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 이 아홉 칸짜리 애들은 몇 칸이냐 네 칸 일곱 칸이구나 일곱 칸짜리 애들은 가운데다 박으면 데미 다 들어가거든요 아야 뭐해 아냐아냐 야야 저기다가 아 저 아 저기 뭐 쏘냐 여기다가 쓰자 그럼 그렇지 체력 좀 봐 미친 거 같애 자전사 버프 걸고요 죽이러 갑니다 너가 어그로 끌어야돼 아 똥 밟았냐 왜 안오냐 아 잠깐만 아 씨 골 때리네 일단 벌써 빼고 덩치가 커서 뒤 가운데가 안 잡아지나보다 아 아 적중률 진짜 실한가요 이 큰 개 그렇지 몇 들어갔어 못봤어 나 13 9 그렇지 괜히 걸어놓은 게 아니거든 능력 아 그만 좀 해 10 2 그렇지 누워버렸어 야 그냥 이거 써야겠다 아 데미지 끝내주죠 진작이 이렇게 했을걸 나쁘냐 어디갔냐 노림이 노림이 늪에 그냥 빠져버렸는데? 야 노림이 정신 안 차려 정상적으로만 터지면 그냥 잡는 건데 법사 놀이죠 법사가 너무 아프니까 죽일 준비해 널 넘어뜨린 대가를 몸으로 치르게 해줘 그렇지 씨 편한 거 아니야? 아 13이 왜 애매한데요? 아 애매한데요 아 애매한데요? 아 에 에 에 에이 아니 이게 1 남아? 아니? 아 애매짝 아 애매하네 아 애매한 거 아니야? 전달 지팡이 능력은 마나 회복력 1일 겁니다 무기도 있고 이제 필요 없지 가자 남은 건 문에 맡겨야지 치료해줘 완벽하죠? 야 하나는 찍어야 되려나? 아 근데 좀 애매하다 뭐 찍어야 되지? 일단 힘 하나 가자 그러면은 근데 크게 봐줘서 힘 간다 가야되나? 아 가도 뭐 또 있어 치기캐스트 아냐 쟤네 건들지마 건들려야되나? 아 잠깐 뭐 좋은거 없냐? 나 돈도 좀 있어 이제 좀 갖고있는 사람이라고 판금 아 이렇게까지 필요없는데 나 지금 충분히 만족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동네는 그냥 아예 대검 안파나보네 아 이제 필요없죠 그럼 그냥 얘만 주자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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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웃지않아 우리랑 한판하자 이 게임하면은 망하던가? 잠깐만잠깐 내가 어디서 확 내가 고통받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인이신가요? 우린 들으러 가야돼 마우스는 슬라이로 가야해 우린 당연히 우린 걱정하지 않아 아아야 잠깐만 꿈풀? 일단 드래곤사냥까지 말 걸고 아니 일단 드래곤사냥 먼저 하고 오자 혹시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하다가 메인을 좀 진행 못하고 끊어졌었거든요? 일단 가봐 좋은 아이디아 헐로 트랍에 흘러내려 가자! 드래곤이랑 관계없는 애들 패러왔죠? 하아... 여기가 느피인가? 여기 약간 어두컴컴한데? 일로 여기까지 막 그럼 뭐고? 상자 거... 상자 거슬래 상자 부셔 필요없어 저기 풀 때문에 지금 못 쏘는건가? 여기 와도 못 쏜다는거 아냐 역겨운데? 넘겨 걸어주고요 체력이 다 30... 이나... 아 야 뭐야 안와? 안온다고? 오반데요? 빠지니까 멀리 못가는데 헉... 일로... 일로... 여기까지와 어 여기까지 오고 자신한테 퍼프 걸어 야 왜 안온다고 여기서도? 아 개오반데요 진짜? 뒤집니다 누구야? 오 이거 간을 봐 이씨 와 이게 안보인다고? 눈가리고 아웅이네 아... 그냥 건너가고 이러면 확 애매해지는데 이따 넘겨 치는건 4마리 한 마리 왔고 왔고 그렇지 마나 아끼고 하나씩 이야... 이제 마검사지 너무 망한거 같은데? 내가 치선이 어딨어 그렇지 어 괜찮게 싸우네 전혀 기대 안했는데 45%가 원래 0%였나? 하! 야검사 세다 두 방으로 빈사 만들었다 물론 두 방으로 잡는 놈도 있긴 하지만 일단 야 한번만 한번만 딱 야 한번만 딱 눈감고 한번만 싸줘 저거 아 가해안 가해안 을